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는데요. 그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경남 서부지역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8도나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원 통영 10도에서 출발했고요. 다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창원 12도, 창령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서부지역입니다. 아침 기온 진주 8도, 하동은 9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남해 11도, 거창은 10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현재 남해동부 해상에는 안개도 깨어있습니다. 절기 춘분인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과 함께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아시오